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워보겠는데요. 특별한 표현법이라 하기도 went and 동사 과거형 쓰는거에요. 원래 go and one형 같은 현지형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말로는 어리석기도 뭐 뭐 했다는데 획 뭐 뭐 했다니 바보같은 녀석은 획 뭐 뭐 해버린거야. 확 뭐 뭐 획이 좋은거 같아. 획 뭐 뭐 했다. 이런 표현이 좋아요. 자 글을 읽어보죠. 발음이 bone이에요. bone was pale. bone은 여자. 창백했죠. unbelievable she said. 믿을 수가 없네. 라고 말한거죠. is it some weird? 이상한 콜로라도 전통이냐? 이거 뭐 어떤 이상한 콜로라도 전통이냐? 라고 리처머가 물은거죠. I never saw it before. 전에 본적이 없어요. so 그래서 저지 가드너. 가드너 판사가 and did it. 그렇게 한거야? 획 하고 그렇게 해버린거야?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버린거야? 획 하고 해버린거야? went and did it. he deputized the whole population. 마을사람 전체를 보안관 대리로 임명했어. they don't look trapped. 증명된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데 they look like true believers. 진짜 믿는 사람인거 같았어요. what are we gonna do? 우리 어떻게 해야될까? what are we going to do? 빨리 발음은 what are we gonna do? what are we gonna do?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이건 뭐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 보면은 In the morning, 아침에 Mr. Bolt had the worst hangover. 최악의 hangover죠. 해봉은 숙취라고 하는거죠. I personally haven't been there since 1945년 이대로 나는 그렇게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When I did my best to drink vice president Truman. 에 에 추르만 부통령과 언더 테이블 테이블 아래에서 인다 헬퍼 오브 데킬라. 데킬라의 힘을 빌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때가 있지. 불행하게도 프라이전트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고 획 돌아가신거야. 획 돌아가신거야. 어리석게도 돌아가셨다보다는 획 돌아가신거야. 그게 참 좋아요. 프라이전트 루즈벨트 went and died 같은 날. 그래서 we had to break up the party를 일찍 끝낼 수 밖에 없었고 and that was probably lucky.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Because 왜냐하면 I can't begin to describe.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When my head felt like the next 그 다음날 내 머리가 어땠는지를 You could say.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I only felt slightly better than Roosevelt. 제가 그 루즈벨트는 조금 더 나았다는 것만을 얘기할 수 있는거죠. 웬트 좋죠. 갑자기 이게 웬트가 이렇게 문장에 탁 나오면 웬트엔 뭐 이렇게 나오면 뭘가 어딜가 느낌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게도 뭐뭐하다. 획 뭐뭐하다. 그러면 아이고 획 돌아가셨다. 느낌이 딱 오죠. 획 돌아가셨다라고 해석했나요. 불행하게도 획 돌아가셨다. 획까지 넣어줬죠. 불행하고 획까지 넣어줬어요. 데프다 아이즈 드라프티드 나오죠. 고우앤드 동사 엔드 부인은 뭐 뭐하러 가다. 이 뜻으로 많이 쓰이죠. 고운 C 가서 뭘 하는지 살펴봐라. 이렇게만 고우앤드도 어리석게 뭐 뭐하다. 이 뜻으로 쓰일러. 일단은 확 핵. 고우앤드를 사용하지 않는거. 핵 저질러.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거에요. 여기도 don't go on. go on it. 이렇게 쓰면은 I 가서 all left over. 남겨진 치킨 딥다. 딥다 가서 남은 거면 먹지 마라. 이런거죠. what did you have to go and tell him. 아 왜 멍청하게. 핵 말해버린 게요. 그건 비밀인데. 이런거죠. look what you have gone and done. 어 가서 확 저질러 버린 게요. 고우앤드는 have gone이니까 왜 건을 쓸 수도 있는거에요. that is my favorite. 내가 아끼는 화병인데. he is gone and done what I told him not to.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확 해버렸어. 이런거 가서 해버렸어. 뭐 he is gone and done it again. hasn't he. 자식이 그걸 저질러서. 어 그랬어. 어 이렇게 되는거죠. somebody goes and doesn't. 누군가는 멍청하게 something mindless. 그런 정신없는 저질러서. just destroys everything for you. 너의 모든 것을 망쳐버린구나. you can have a few cakes. 스낵으로 몇개 먹으면 좋은데. 먹을 수 있지만. but don't go in. 어 가가지고 확. 예. 저녁 그 식욕을 망치는 말아라. 그런거죠. i have the money in my pocket to cover rent for the 이달 세일 월세를 낼 돈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있었는데. but i went and spent it all at the bar. 다 써버리고 말았다. 이런거죠. 이것도 뭐 아까 나오는거. 가드노 판사가. went. 획 하고 멍 때리고 그 짓을 해버린거야. 획 해버렸어. 그런적. 마을 사람들을 보안관 대리로 다 임명했어요. 불행하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went and died. 획 돌아가셨다. 같은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획. 어리석게도. 획. 휙. 획 하고 가버리는거죠. 그런 느낌에서 온 표현인거에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표현법이니까. 표현법은 조금 어려운것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